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강하게 상승 나오고 있는 시점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있는지 제가 이 남아있는 재료에 대해서 모두 깔끔하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우선 SK하이닉스와 215억 200억에 달하는 이 HBM이라는 게 고성능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TC본도 공급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 계약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회사의 TC본도 공급을 추가적으로 신규 고객사로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글로벌적인 매출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서 강한 상승을 내기 위해선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고객사의 매출보다는 추가적인 신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로 인해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마이크론 공급을 통해서 이 성능에 대한 확인을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거라고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 상승 자체를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이 12만원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12만원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지지받는 모습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이 주가가 12만원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챙겨보셔야 되고요. 주가가 12만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받아주었을 경우 앞으로 추가적인 대세 상승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상 매출 이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관계자 통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 토대로 4월에 발표될 공시내용이 있습니다. 이 공시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실시간으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확인을 제가 모두 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차트에서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강한 반등 주가가 강하게 상승해준 이런 시점에만 거래대금이 터진 이후에 주가가 횡보하거나 눌릴 때 하락할 때는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 말이 뭐냐 아직까지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세력들은 많이 있지만 외도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 대세 상승 끝나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는 시점에 계속해서 상승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모두 취합을 해서 평균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들 물량 이탈이 없다는 부분 제가 모두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수급뿐만 아니라 재료에 대한 확인을 제가 모두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손절가와 목표가 그리고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평당가가 높으신 분들이 눌림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어디 가격인지 제가 모두 정리를 해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라고 적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스윙 종목 4점 잡아서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한미반도체 제가 보내드린 시간이 홈페이지 내에 발송 결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1월 19일 장전에 제가 209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린 종목이고요. 한미반도체 6만원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를 15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1월 말 이후에 6만원 이하에 충분히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이렇게 매수한 이후 아직까지 목표가인 15만원까지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방송 8시 반부터 켜서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인지 현재 수급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그리고 돌발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도 모두 확인을 해보시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모두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타점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박팀장이라고 적어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핵심 스윙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박팀장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 말로만 드리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 최근에 스윙 종목들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도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홈페이지 내에 적혀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천원 이하에 목표가 8천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4천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천원까지 최근에 수액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유튜브 방송 메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의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 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서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